윤 대통령 취임 건배주로 쓰인 레드와인인 붉은 진주라고 하는 머루와인입니다. 무주위에 있는 덕유산 자락에서 머루를 가지고 양조를 한 거죠. 발효를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네요. 한 달 정도 하고 장기 숙성해서 병입을 하는데 여기 빈티지 표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. 스위트가 있고 드라이가 있습니다. 머루가 일반 포도보다 당도가 낮고 산미가 굉장히 강하죠. 계량이 덜 됐기 때문에. 굳이 머루로 이렇게 와인을 할 생각을 했는지. 유럽 쪽에서 예전부터 양조용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먹었던 사람들이 미국 계통의 포도로 만든 와인을 먹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팍스한 향이 난다고 표현합니다. 근본이 없는데 좀 이런 느낌. 근본이 없다? 그러니까 포도가 정통 포도로 양조용 포도로 하지 않았다. 그래서 우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. 양조용 포도를 유럽으로 갖고 와 사기는 기호가 안 맞고. 또 그걸 극복하자니 아직 재배 기술이 부족하고. 그래서 찾다 보니까 뭐가 딱 발견되냐면 우리의 전통 머루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왜 그런 판단을 내리느냐. 그러니까 무슨 특징이 있길래. 양조용 포도의 가장 양조에 와인을 만드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1번 탄인, 2번 안토시아닌 그리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물질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봤더니 우리나라의 머루가 이 세계가 강점이라는 걸 우리가 우연하게 알게 된 거예요. 궁금해. 그런데 이제 머루 특유의 또 향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재벌 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오케이 이쪽 유럽 쪽에서 양조용 포도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. 미국의 그 포도가 갖고 있는 특유의 우리가 주스 먹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향이 있어요.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한국과 중국에 아마 있겠죠. 머루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향이 또 다른 제3의 향이 존재하는 거예요. 적어도 이걸 먹고 유럽 쪽 사람들이 야 이거 팍시해서 싸구리아만은 할 수가 없죠. 팍시하지는 않으니까. 다르니까. 먼저 당연히 그러면 프라이부터 한번 드셔보세요. 프라이부터 한번. 뭐 국물 드세요. 이상하게 장미향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. 딸기향 저는. 아 드라이하다. 와 이거 약간 뭐랄까 저는 약간 이럴 것 같아요. 가격이 괜찮다면 집에 왔어 혼자 지친 하루를 끝냈어. 그리고선 되게 막 너무 나른해서 막 샤워하기도 귀찮아요. 그럴 때 얘 쫙 따라가지고 그냥 기분이잖아요. 맛을 음미하기보다 얼음 하나 딱 띄어가지고 얼음 하나? 쫙 마시고 딱 보면은 약간 이 산미로 인해서 샤워할 기운이 생길 것 같고 약간 그 하루를 마무리할 에너지를 약간 땡겨줄 것만 같고 약간 그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. 각성재처럼. 이 머루도 말하자면 베리류잖아요. 네. 포도를 대체를 하긴 좀 힘든 것 같아요. 맛은 있는데 베리와인으로서 더 맛있어요. 와의 다른 영역인 게. 와의 와인과는 저희 오줌 오빠님. 저도 약간 드라이한 블루베리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드라이한 블루베리인데 약간 그렇게 달지 않아서 그런지 향이 좀 더 부각되는데 그 향이 되게 플로럴합니다. 그러니까 약간 산. 꽃향? 네. 맞습니다. 약간 복분자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거를 한 대다 모은 다음에 으깨갖고 냄새를 맡으면은 약간 이런 냄새 비슷한 게 날 것 같아요. 근데 거기가 굉장히 플로럴하게 다가오고 맛 자체는 좀 수준급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시진시죠. 진짜 장난이 나네요. 산미가 쎄요. 붉은 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영상까지 찾아봤는데 오크통을 쓴다는 표현이 없고 오크통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마셨던 이 머루 와인인 젤코바는 오크 숙성을 오래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특유의 바닐라 향과 그다음에 저쌈바류를 강하게 한 것 같은 버터스카치 향이 사실은 좀 났었거든요. 얘는 그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. 이게 특정인데 만약 얘를 저는 오크 숙성을 하면서 저쌈바류를 조금 더 시키면 좀 더 고급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지금 마시는 뭐라고 그럴까요. 아주 생포구의 맛은 사라지게 되겠죠. 이거 굉장히 와일드한 지금 맛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도 1년은 숙성이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. 된 건데 오크통의 터치가 아니면 그냥 일반 스틸이나 이런 데서 그랬으면 사실은 저는 이제 장미 얘기를 했지만 완전 들장미 있잖아요. 너무 와일드하지 않아요? 네. 완전 그냥 뭔가 야생의 어떤 꽃 냄새. 좀 더 더 숙성을 하면 또 어떤 맛이 날까라는 되게 궁금증이 있어요. 지금 맛으로는 상당히 좀 거친 맛이 있습니다. 약간 그 과실 아까 그 복분자나 뭐 블루베리나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럼 과실로 이제 그 술을 담갔을 때 초반에 그 나는 그 약간 저는 그런 술 먹었을 때 왜 그 목이 칼칼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그죠? 그 과실주 담갔을 때. 그 맛이 아직 나는 게 이게 숙성이 아직 좀 덜 돼서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산미가 받쳐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성을 하고 나면은 좀 더 괜찮아질 수 있겠다. 붉은 진주 스위트 버전. 스위트 버전은 뭐 그 설탕 같은 게 들어갔을까요? 원료 한번 봐주시면. 원료가 머루 국내산 정백당. 그다음에 청가문이야 뭐 당연히 아왕산 칼륨이랑 뭐 이런 산화방지제 합성 보존료는 들어가 있는데 정백당이 있네요. 그런데 그 은근 알코올도 수 12도. 저는 이게 달긴 한데 저는 밸런스가 너무 잘 나요.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. 그 생각을 한 게 아 이거는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더 위너구나.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이거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드라이와인이 붉은 진주 너무 드라이한 거죠. 드라이하다 보다 너무 와일드하죠. 그러니까 당이 너무 없으니까 산미가 튀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구조감이 살짝 흔들리고 그걸 우리는 너무 와일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잔당을 조금만 드라이와인도 좀 남겼으면 훨씬 더 구조감이 더 좋게 느끼지 않았을까.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잔당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둘이 섞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약간 블렌딩했죠. 지금 드라이랑 스위트랑 스위트를 섞었어요. 박원님께서 지금 블렌딩하는 걸 보고 이거다. 블렌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게 월지... 물론 드라이를 섞었을 때 거친 질감은 있는데 확실히 튀는 맛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동글동글하면서 저는 이걸 각자 가지고 가면서 이 가운데 버전에 섞는 버전도 하나 이렇게 바틀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. 오늘 대한민국 만찬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붉은 진주 머루 와인에 대해서 드라이와인이랑 스위트 와인 같이 한번 마셔봤습니다. 말술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